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공업사 직원들이 밥먹는데 공교롭게 먹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후라이랑 밥 어우 국물 흘릴뻔 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은 돼지고기랑 교부김치 배추김치 강된장까지 여기가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옆에 휴게실 차량 정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휴게실은 있는데 여기는 또 처음이라서 좀 낯섭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에다가 강된장 그 다음에 계란후라이 밥까지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 빨리빨리 일하다가 갑자기 차에서 좀 안들리던 소리가 나서 핸드폰이 잠깐 끊겨 가지고 차에서 안들리던 소리가 나서 잠깐 왔는데 정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잠깐 짠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첩을 차에 두고와 가지고 도시락 가방만 들고와서 도시락 가방만 들고와서 아 강된장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볶음지 볶음지 와 고기가 아주 생긴 이 쉐입 자체가 좀 희한한 스타일인데 맛은 아주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썰어가지고 삼겹살 좀 흔들어가지고 좀 흔들어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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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